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하나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허락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들어안고서 물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맘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나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텅 빈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사는 동안 하나번의 사랑이 만약에 너라면 어떡하겠니 얼마나 더 많이 외로워해야 널 들어안고서 물어볼까 이제는 더 이상 지칠 몸조차 비워둘 맘조차 없는데 또 다른 이유로 너라면 어떡하겠니 또 다른 이유로 널 못 본다면 난 사랑하는 의미도 없지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널 위해 나 죽을 수 있다면 날 받아주겠니 만약에 다시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위해서 다 해줄 수 있나